아 맛있다 먹을만해? 음 맛있네 이거 평소년에도 맛집이야 숟가락 이러먹어 부드러운게 응 부드러운게 딱딱하지 않다 음 너무 맛있는데 어 나도 이거 진짜 오랜만에 먹어봐 이거 다 음 음 음 진짜 부드럽다 닭이 음 맛있네 음 물도 먹으면서 해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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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맛있다 이거 무도 무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엄마랑 나랑 작년에 한 번 먹고 와 원래 한 번도 안 먹었죠? 닭을 응 잘했지? 응 맛있다 맛집은 맛집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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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이런걸 오랜만에 먹어야 돼 자주 먹으면 맛없어 뭐 국물도 맛있잖아 완전 맛있어 국물이 완전 시원해 물 색깔도 색깔도 맛이 맛좋게 생긴 색깔이야 와 한번 봐줄게 음 음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